설거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엑슬림이 3년여 동안 1000억이 넘게 판매된 가장 큰 이유는 설거지입니다 지금요 이게 트라이탄 소재입니다 이것만 제가 물에 한번 싹 헹궜어요 이게 설거지예요 고객님 이게 설거지 3초만에 반짝반짝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엎어놓으면 끝 전문점 같죠 진짜 이렇게 해서 설거지가 간단하니까 매일 쓰는 거고요 제가 여기에서 우리 고객님께 3가지의 큰 만족을 들었기 때문에 1000억이 넘게 판매됐고 백화점에서 인기가 있고 TV에서 광고가 나오니까 광고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장 구매를 많이 하시는 패턴은 입소문 입소문이에요 누구랑 막 쓰더라 아니 써보고 나면은 자꾸 고내게 돼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고객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엑슬림이 1000억이 넘게 판매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네 욕심을 한번 내보죠 좀 더 좋은 제품을 한번 써보자 이거죠 엑슬림은 너무 신기해요 끓여서 요리가 돼요 이 안에서 요리가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애기 있는 집들 있잖아요 네 이유식 때문에 고민이 참 많컬라 그렇죠 이유식 만들기도 힘들고 비싸고 이유식을 이 자리에서 직접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끓여야지만 이유식이 완성 아닙니까 냄비 그러면 가져와야 되나요? 아닙니다 저도 아침에 이유식하고 비슷하게 스프를 해 먹거든요 시금치하고 감자 넣어서 감자 스프도 해 먹고요 좋죠 호박을 넣어서 단호박 스프를 해 먹는데 아침이 너무 든든하면서 편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중료는 과식을 안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네 스프도 되고 이유식이 돼요 자 얼마나 간단하게 되나 볼까요? 1단계 딱 돌렸더니 김이 뭐랑 나와요 스프 기능이에요 딱 눌러요 네 그럼 이게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여기에서 갈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가 뜨거워져요 여기서 요리하는 거예요 뜨거워져요 그럼 실제로 네 100도가 넘게 올라가요 이거 보세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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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세요? 100도가 넘기 때문에 끌린다는 거거든요 김이 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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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열어볼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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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 지금 껐어요 제가 불을 껐는데 끓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 같다 하겠어요 그럼 요렇게 해서 아침에 네 스프 한번 탁 해드시고 출근해보세요 어우 냄새 좋다 하루가 든든합니다 그 야채 스프를 드셨기 때문에 더 건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한살매기 어린애기 말도 못해요 좋은 거 먹여야죠 그럼요 내 손으로 만든 직접 만든 건강한 이유식 해줘야죠 맞습니다 아니 백화점에서 봤는데 이거예요 맞아요 똑같은 제품이에요 백화점 판매 동일 제품을 오늘 가져가시는데 네 홈 앤 쇼핑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줄 서 계신지 아세요 혜택이 남달라요 네 아니 고객님 컨테이너를 가격 보이세요 15만 9천원짜리에요 요거를 그냥 싹 다 드릴게요 도시 도시